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적반하장이며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하기 전에 민주당이 오늘 30일에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불법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청부민원이라 규정을 짓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회가 입법권이 사법권 영역을 고의적으로 침탈하는 것이 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작년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인들을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민원인들과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신인척 관계라는 주장이었는데 시청자들은 그보다 MBC 기자들이 들고 다니던 정보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방심위에 민원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유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수준이 단순한 민원기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추정의 단서는 MBC가 제공했습니다. MBC 라디오 시섬지 중에서도 이재욱 기자가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연실과도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한 이연실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결국 보도에 이르게 됐다. 현재 MBC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민원인 개인정보를 넘긴 과방위 이연은 민주당 소속이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과방위 이연들이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이쯤에서 멈춰야 합니다. 적반하장이며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심이 직원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언론 탄압도 아니고 언론인 사찰도 아니고 정상적인 수사 행위입니다. 오히려 민원인 개인의 정보뿐 아니라 민원인의 인척관계, 직장 주소까지 빼낸 것은 심각한 중대 범죄일 뿐입니다. 이징인의 인척관계가 무천 일어난 시스템을 upon